김 기상아, 차 좀 세워요. 네. 포털 몇 개 먹을 거야? 응. 저 두 개. 두 개. 난 두 개. 알아서 갈 때에는 퇴근해요. 천 개. 천 개. 만 개. 아프다. 어? 다들 어디 가? 선생님 본 기념으로 우리 호떡 먹으러 가. 아파도 같이 가. 호떡? 아빠도 호떡 먹고 싶었는데 잘됐다. 같이 가자. 그래. 안녕. 아빠, 아빠 몇 개 먹을 거야? 아빠. 네? 네? 선생님 아빠, 우리도 저기서 사진 찍어요. 뭔데? 아, 재밌겠다. 우리도 가요. 그래. 됐어. 못하자. 못하자. 아이, 아빠도 그냥 빨리 와. 빨리 와. 나 연결 낄 거야. 괜찮아. 생일적인 어때? 오오오오오. 첫 분. 영어 좋아요, 좋아. 안녕하십니까